난 오늘 여기 이거 끝내고 갈 거 같은데 아 이거 내일 도와야 되겠네 내일 도와야 되겠네 아니요 저는 내일 안 와 이제는 여기서는 아예 안 오는데 네 저 목요일날 코엑스 오셨어요 아 근데 그럼 목요일날 가시나요 아니 아니 아니요 코엑스 너무 멀어요 밤에 저녁에 데칼 찾아갖고 연락 줄게 언제 만약에 된다면 언제 되면 내일이라도 받으러 오는데 네 어차피 용산이잖아 용산에서 찾아뵙게요 데칼 있는지 먼저 찾아보고 그랬던거에요? 그때 연락처게요 수고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 소리 다 들어갔다 아 소금을 미치기 아니냐 ㅋㅋㅋㅋ 눈안나 구역을 하시면 됩니다 안돼요 참쓸한 듯이다 예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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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사포즈를 해 버려서 안 해봤어 저거 여긴 다 갈았잖아 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야기인거 싫어 여긴 다 갈았잖아 근데 그거랑 이거랑 다르잖아 왜냐면 이거 대충 만들면 나중에 석포질하기 힘드니까 석포질하기 쉽게 지금 조용하고 있으신 것 같아서 지금 잠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 이렇게 하실데 온라인씨 이거 맞아요 아니 저는 머릿속보다는 언젠진 게 더 부단묻지길래 응 영웅맞아 응 오우 응 와 영웅 와 영웅맘 시다를 닥 team